응? 싫어 싫어 안고 싫어 우리 똥구멍 들어간 거 봐 아이고 아이고 작아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더 잘생긴다 맛있어 아이고 우리 얼굴랑 좀 쭉쭉쭉쭉한 것 같아 응 살 거 없이 일어나 안 돼 근데 무지 손길이나 선생님 손길에 다리가 아닌가 봐요 저번에 한 번 시간을 재보니까 총 한 20분 25분 정도 걸리고 말리는 듯도 한 20분 걸려서 한 4,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코 여기는 조금 이렇게 지물던 것처럼 딱지 돌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응? 알았어 안 할 수 있구나 응? 알았어 안 할 수 있구나 아침이 쉴 때 응? 안녕 응? 응? 얼굴이 진짜 많이 보여야겠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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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5분 정도 됐어요 오 너는 지금 하나도 안 보여야겠다 저도 합세가 할까요 응? 응? 얼른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... 아... 괜찮네 자... 혹시라도 당장 먹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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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혹시라도 당장 먹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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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등하고 지금 좀 많이 떼졌다 그쵸? 조심해 조심해 아... 조금만 조금만 시원하지? 아... 조금만 아... 으... 놔 보세요 하하... 밑에 새요 아... 아... 바로 다 고팜시다 자 그래 그렇게 칼 때 먹는거야 진짜 몰라요 이거 안 해줘서 그런 거야? 호주야 구아 타워치라 할 땐 언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